하이 라! 자 여러분들 게임 게 BTS죠 와!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제 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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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이제 팀을 섞어야죠 문도 누가 할래요, 문도? 우리 문도 또 지민 가야죠 지민이 문도야? 아! 진영이 준비됐어? 아! 오케이! 오! 뭐야! 다 죽인 거야? 마무리! 예! 자, 갱빈스트로 가볼까요? 앞줄, 앞줄, 뒷줄 가면 되겠다 앞줄, 뒷줄 와, 칸아 다시 했나? 다시 있습니다 와! 들어와라! 히원인데 히원이겠지 이거 보니까 자꾸 끌던데 막 아, 이거 안 해봤어? 네 아, 이거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겠구만 아, 또 여기선 또 진영이 프로게이머야 얘들아! 형 형! 히원분들은 갱빈스튼 안 해봤대요 아, 진짜로? 아니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어, 우리가 해봤죠 아, 진짜요? 우리, 우리 중에서 고인물이야? 우리 애는 여기 고인물이신데 아, 여기서 또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구만 아, 우리 갱빈스튼 또 우리가 좀 하지 아니, 고작 한 번 해놓고? 아, 우리도 어떻게 갱비스트 프로게이머로 나가? 갱비스트도 리그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첫번째 총 세대 이거 똑같은 내 평상원에 가능성이 되겠구요 어, 예예예예예 근데, 근데 우리가 할 줄 몰라 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야, 다행이다, 손 구하신 근데, 마우스 우리 그래도, 너가 잘하는 네가 있은 아니, 형도 잘하죠 아니, 다 잘한다고 하면서 키 확인하고 있었대 팬분들, 뭐야 손 좀 안 치는구나 잡는 게 온 쪽 손이에요? 잡는 게 온 쪽 손 우리를 몰라요, 뭐 어떻게 하지 자 준비됐으면 만세하세요 여러분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만세 어떻게 해요? 스피스 put your hands in the air 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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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게임이 시작이 안돼? 어 저기 지민이 혼자 있네? 아 내가 내가 방작이었구나 지민이 너 어떻게 생기느냐? 너 분홍색깔 캡틴이야? 지민이 형이 에이스야 여기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이겨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왜 혼자야! 야 달린트럭이야? 야야야야야야야여 던져 던져 아 뭐야 같은 팁 아니야? 파란색 던져? 물러서 뭐야 안대 비둘게요 1대2다 1대2이다 지민이 형 야 누가 이기나 하아앤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뭐야? 야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오케이 1 대 0 아이 요맵 요맵 주워TINUE 아 시작ати 때맛lus준 누구야? 지금 taxation 시작하다 때 때맞은 누구야? 정화로와 İşte 초록색깐 누구냐? 안 마쏠 초록색깐 약간 고통하고 있어 음 점프가 왜 앉은 오늘은 Henke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겠다 동의식인 자种 다 자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움직여요 뭐야? 다 빠져있어. 비영 간다 비영 간다. 잠깐 내가 엘리베이터 열어볼게. 오 뭐야?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야? 끊어 끊어 그렇지. 뭐야? 끊어! 잡았어 들어와 잡았어 들으라고. 시프트! 대박! 대박이다 이거. 멋있다 멋있다. 너무 아는 애라고. 근데 A팀이랑 B팀이랑 갭 차이가 너무 나는데. 한 번만 줍시다 한 번만. 정국이가 좀 잘해. 19번째 야수 필수! 좋습니다. 자 이팀은 테디가 하드캐리한다. 해보셨다는데. 해보셨다는데 몰라요 아직. 이팀은 테디가 맞는다. 자 재호 레디. 아 재호 방장애구나. 자 3대만 됐어요. 자 갈까요? 네. 네. 너의 신명을 보여주란 말이야. 장난 아니지.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거지? 더러워. 문 밖에 나가면 죽는 건가? 오케이. 저기 문 밖에 다른 맵 있어요 다른 맵. 태양 앞에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야 이거 어렵냐? 아 맵 밖으로 나가면 죽네. 한 번도 보내 한 번도 보내. 또러뜨라. 잡을 때 칸 누르고 있다.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레이미스테리. 나이스. 아이고. 야 어렵다. 이지. 이지. 오케이. 야 너무 처참하겠는데 이거? 잡는 게 시프트죠? 슈거. 슈거. 야 손 얹히고 있는 건 뭔데? 야 손은 왜 얹히고 있는 건데? 손은 왜 얹히고 있는데? 아련하지 않냐? 자 선포트 에이트 육식리.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와 형 여기에 우리의 명경기가 나왔던 곳이다. 기차 오나 보네. 이거 갓 게임이다 이거. 이거 던져야 돼. 이거 갓 게임이다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는데? 야 야 뭐야 뭐야 나. 안 돼 안 돼. 뭐야. 저기 올라가야 돼. 지하철 지나갈 거 같은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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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왔어. 지하철 왔어. 야 같이 죽어. 야 장인하다 이거. 못 올라오게 막아 못 올라오게 막아. 하지마. 오케이. 놔 놔. 어우 씨. 갈려 죽었어. 2대1이다. 뭐 2대1이야? 네. 내가 한 명은 죽었어. 저거 던져. 윤희 형 죽었어요? 어 죽었어.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가자. 보여줘 보여줘. 가자. 그래. 재희 형 그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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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인사해. 가. 제발 가줘. 가. 제발 가줘. 가. 절. 절 누구야. 절 누구야. 절 누구야. 절 누구야. 절 누구야. 대박이네요. 어 야 밑에 빠지는 거다 이거. 어 어렵다. 이 맵 진짜 어려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맵이 어려워. 대빈이 가만히 있어. 이거 중간에 열릴 거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갈려 갈려 갈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는 게 이득인 거 같아 내가. 올라가는 게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위로와 경찰. 절. 아우 손 높네 손. 이거 혼자서 못 올라갈걸? 아이 들어보세요. 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빠져냐 이거 뭐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에게 저 돼지를 당하고. 돼지야 고양이야 뭐야 저거. 냥냥이. 너 점점. 아우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어 고마워. 올려줘 올려줘. 아이 씨 야 야 야 살려줘. 왜 이렇게 잘 올려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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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디가 지금. 이거 이거. 야 살려줘 올려줘. carga降자. Đị pumps. 와 기조했다. 기조했다. 야 야 야 야 너 일로와. тобы 자뵐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어이 이거 뭐야. 에그 뭐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누구야 저거. 같이 가. 같이 가. 다시! 제자 바다로 가 저리가. 내fangship fix. 같이 죽어? 살려봐 죽여. 죽여. 야 죽여. 아이 씨. 몰라 우리는 뭘대로. 와! 와! 야! 테디 뭐야? 테디 뭐야? 물이 쩔었다 와! 테디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같이 가! 같이 가! 자! 자! 야! 이걸 사놔? 야! 이걸 사놔? 남중이 뭐하냐? 벗자 벗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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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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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레전드 찍었다 미쳤다 프로게임은 다르네 프로게임은 한파만 해도 안해 룰을 나 아직도 모르는데 와 테디 잘하네 진짜 잘한다 1대1이잖아 에이스 결정관 에이스 결정관 에이스 누가 나가야 돼요? 나 못해 잘하는 사람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 괜찮아 정국이 잘하나 정국이 해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앞줄이 하자 앞줄 앞줄 잘했잖아 네 앞줄 잘했어요 어 앞줄 진짜 잘했어 야 근데 테디 진짜 잘한다 와 손도 왔어 진짜 자 우리는 우리는 테디만 믿고 간다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 셋보단 이거 바로 하는 거였어요? 이거 바꿔서 한다고 했어 바로 저 야 저기 너무 프로게이머들 아니야? 저 저기 좀 그런데 아냐 아냐 정국이 하는 거 봐 정국이 솔직히 정국이 갱비스트 솔직히 프로처럼 하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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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한번 나 못찾어 가위바위바위보 할래? 난 진짜 안 돼 너가 너무 못해 가질래요? 아니 그냥 하자 야 이래도 이길까 말까 내가 봤을 아 또 이제 한 번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만 자 갑시다 자 이제 아 앞줄이 잘했어 이건 이게 없네 이거 여기 있는 거야 자 가자 일단 잡을게요 아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탈보났는데 오오 나 잡혔는데 네 뭐야 뭐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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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게 생겼어 이 형 이 형 누군지 우리한테 진짜 잘하는데 그쵸 저 정국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았다 다 왔다 한 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뭐야 이거 보여줘! 오케이! 2대1, 2대1, 1대1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일로와, 일로와. 아 이거 잡고 있어. 오케이, 2대1 보여줘. 한 명 따위보, 한 명 따위보. 한 명 따위보, 한 명 따위보. 아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두 명이 죽어버리면. 아 잠깐 이거, 이거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믿어봐, 믿어봐. 이거 선수 교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엉뚱한 사람 다 왔어, 엉뚱한 사람 다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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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거 풀어, 풀어. 나 사람 잘 못 봤어. 풀어, 풀어. 나 사람 잘 못 봤어. 풀어, 풀어. 들었어, 들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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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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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이런 상황이 발생돼, 두 명이 주로 안 돼. 나이스. 에포트 할 거에요? 자,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 창조해 들어와, 창조해 들어와. 그렇지요, 저 잘 못해요. 아니, 이거 그래도 프로게임원인데 에포트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일해야 돼서.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하다. 갱비스트에서도 그런 거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교체해. 교체하죠.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난 진짜 못해, 난 진짜 못해.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팀원, 팀원 전원 교체 어때요? 전원 교체? 아니야, 아니야, 통과해, 해. 형이에요, 형이에요. 뭐야? 뭐야, 방탄 배네 그냥? 야, 방탄 배네. 오, 야. 좋아. 아니, 정국이 교체 안 했어, 정국이. 어? 재정 안 한대요. 아니, 하지 마. 와, 이미 뭐예요? 뭐야, 이거 바로 잡아서. 와, 이건 진짜다, 이거. 바로 잡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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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야, 나 못 잡고 있었는데 살았어. 와, 아, 승리. 아, 다시. 마지막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다시 가야 돼. 게이머들이 해야지. 아, C. 아, 잘했네. 잘했네. 자, 마지막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이 할래? 너 해, 너 해. 프로 게이머들 다 올래? 에포트해, 에포트해. 에포트해야 돼. 에포트해서 형이 해. 에포트해서 형이 해. 형 한 번 해. 야,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재이형은 좀 그래. 자신이요? 아니야, 재이형이 해. 해해해해 져도 돼! 괜찮아 자 3테 임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가자 오우 자신 없는데 야 잠깐만 저기 프로게이머 다 들어왔는데? 에이스가 진린다 미안한데 우리가 너무 잘해서 비켜주고 이 친구들 육성 중 오케오케 배우는 중 지금 와 근데 테디 테디 엄청 잘하는데? 오 뭐야 뭐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면 뭐야 이거 잠깐만 나 간다 잡고 vulnerable armour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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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어 이 미치겠어 카메라 나 하는데? 야 대단히 вм데 그냥 가만히있어 ниеness 컷 języ 코너 다이브 자 팀 의사가 누구야? 죽어 나오또요 저이? lege영 여기기기기기 다이브 tragedies 이야! 야! 끝났어! 야! 끝났어! 다 있었어! 어예!! 여기 다가있어! 여기 다가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최형이 살아있어! 타이밍! 안 돼! 야! 이게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겼어! 뭐야! 야, 누가 아니면 한 번 하는 거야? 세디가 안에 들어있었어! 와! 이번 유니스트로 생명도룩 승리! 와! 나도 이 게임에 이 게임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몇 번 했는지도 극장 가게로 달리기로 하라 시간으로 결승선에 토음과 위자만 다운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홀езд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들어와, 막판 디지입니다! 각 팀에서 전공팀을 최종 한 명 그러면 T1 한 명, 방탄 한 명 이렇게 하자 누가 할까요? 다른 사람도 다음 판에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사람이죠? 두 명씩 우리 둘이 앉은 김에 딱 한 명이죠 딱 해보고 마드 한 번 보고 자 우리는 F5 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구만 야, 근데 저쪽 되게 잘 긁는다 잘 긁네 아니, 풋게이머들이 이렇게 신경전하는구나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 다 풀어요 거의 대근해 어? 된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가는 거야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맨 뒤에 어? 뭐야? 마우스가 왜 이래? 마우스 키웠어, 마우스 달려 야! 야, 비켜! 아, 저렇게 해 와, 쫀다 오 여기서 이렇게 폴짝 찐 형 믿지? 형 믿지? 폴짝 봤지? 봤지? 저기요 오, 좋아 순조로, 그래도 오, 커즈 빨라 오케이 오케이 커즈 상위권이야 간다, 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진아 보여줘 아우, 진아한테 맞고 다니냐 진아 야, 아프다 야 보는데 얘가 아프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다 통과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온다 싶으면 점프하다가 머리 점프 뒤로 갈래, 뒤로 갈래 뒤로 갈래 가자, 가자 오케이 내가 간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 팬 자 에포트 레츠기릿 좋아 점프 그렇지 좋아 좋아 차분하게 점프 그렇죠 한 번 더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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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점프가 안 돼 이거 커즈? 뭐야 커즈 뭐야 커즈 달려 커즈 밀려 지민이한테 나 밀리냐? 커즈 지민이보다 늦어 안 밀려 할 수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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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오케이 제발 제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둘 다 성공 야 누가 안 들어왔어? 점프 에포트만 아 제발 아 아쉽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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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성공? 우리 한 명 오케이 두 명? 어 두 명 잘하네 한 명 한 명 나이스 2대 1이라고 해서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어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안전해 안전해 지윤 지윤 믿겠어 형 그거 가운데에 가운데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바로 실패 알아 지금 저쪽 누구야? 지민이? 지민 & 커진 오 뭐야 지민은 뭐야 뭐야 구멍이 있다 달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착시간 있어 이거?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 살아남아 지민이는 잘하는데? 잃은데? 잃은데? 오우 오우 오오오 오오 오! 자 찐 오! 찐 찐 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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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아하하 아 methy 아 inefficient 아 너무 빨리 오우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 재능이 있는데 계속 운동 해야 하는구나 이걸 타고 오 움직여 움직여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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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만 더 기다리면 돼요 형 아.. 어.. 멋져, 멋져. 이게 서로 치고 다니는 거구나. 자, 3명, 3명. 위에 뭐야? 안 돼! 홀릭. 야, 지금 죽었어? 죽었어? 한 명, 한 명, 한 명.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와, 재미이. 성공. 성공. 어? 어, 어차피 진짜? 성공. 성공, 성공, 성공. 1대1이다. 와 지민 대 지니야? 와 지민 대 지니야? 이게 클라스의 차이지. 형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한은영 지민이 왔어. 자 여기서 웃긴 포인트. 프로게이머들은 떨어졌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다 탈락했어요 지금. 이거는 전혀 직업과 관련된 게임이란걸. 자 이제 뭐야. 서있으면 바닥이 계속 없어져요. 아 움직아야 되겠네. 뭐야 이게? 뭐 하는거야? 한 번 봐보면 없어질걸요? 아 진짜요? 야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나봐. 오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이게 맨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어 안돼 안돼 보여줘 보여줘. 넓게 돌아 넓게 돌아 넓게. 아 이게 전략이네. 넓게 도는게. 넓게 돌아. 피해 피해. 밑에 다 까놔. 야 미스터는 바로 밑에 떨어지게 돼. 오케이 좋아 지민 안돼 안돼. 오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안돼. 까비까비. 아 안돼. 오요요. 아니 오히려 밑에 있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 위에 있는데도 떨어지면 모른다 이거. 지민이 어딨어? 지민이 뭐야? 내 뒤에 내 뒤에 아 이거 지민이여? 제 지민이야 같이 경쟁하는거야? 지민이 어딨어? 릴렉스 릴렉스 괜찮아요 안돼 아 이거 늦게 떨어진다고 좋은게 아니네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좋아 이게 늦게 떨어지면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좋지 지민이야 야 싱컹 뭐야? 야 너 재능있는거 같은데? 소름아 뚫고 트리플 잡고 저쪽 살았어요? 어 안돼 안돼 저쪽 살았어요? 나이스 야 형 이겼어 이겼어 저쪽 죽었어요 그냥 끝까지 가봐 솔마 1등이야? 1등 한번 가보자 솔마 1등이야? 설마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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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나 때렸어 잡기 할 수 있어 잡기 아 그런게 있었구나 다 아웃됐어요 근데 3등 4등 잘하네 진영 그래도 이겼어 드디어 첫판 이겼다 드디어 첫판 이겼다 프로게이머 분들 분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형님 이거 프로게이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 다 잘하는 줄 알았지 나 갈 사람 해 해 갈 사람 자 칸나 한번 들어가자 가자 가자 그래도 한번 한번 해야지 나 한번 해볼래 해둔 칸나랑 피해 레츠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우리 레디가 뭐지 이거 우리 팀은 페이커가 전략이에요 어 간다 레츠고 우리 팀 전략 페이커 나는 페이커의 서포트로 이제 좀 막아줄게요 자 태영아 이번판 이기면 우리가 끝난다 자 저쪽팀 누구야? 이커 대 슈가 페이커 슈가 페이커 슈가 패션의 패슈 나 이거 방송 많이 봤거든 음 아 방송 많이 본거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는 살면서 이런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요 준비 갑시다 고 갑니다 자 간나 비 화이팅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겠구만 떨리네 뭐요 뭐요 뭘 보여줘요 나 처음 보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요 아무튼 태영아 믿는다 맵이 잘하네 맵이 잘하네 내 앞에 감자튀김이 있어 가자 점프해야 되는 건가 내 앞에 내 앞에 우리 댁이 맞네 자기 맞네 오 좋아 태영이 잘해 태영이 잘해 태영이 잘해 태영이 지금 미쳤어 태영이 뭐야 거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점프해야 돼. 오, 지금 비슷해, 비슷해. 붙어있어, 붙어있어. 땅 옆에 있네. 땅 옆에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떨어져. 아래도 있네, 이게. 떨어져도 아래로 갈 수 있네. 태형이 뭐야? 좋아, 좋아. 태형 미쳤어, 태형 미쳤어. 여기서, 여기서 점프 마우스. 태형이 뭐야? 올라와, 올라와. 태형이 들어왔어, 들어와, 태형한테.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2, 2, 2, 오케이.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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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점프. 점프. 가야 돼, 이거. 나 죽은 거야,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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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죽었나? 죽었나? 뭐야 둘 다 못들어갔죠? 둘 다 졌어요 나이스! 야 다 지다가 이겼다 다 지다가 이겼다 아 이거 처음에 헤매가지고 야 지민이가 한게 기가 막혔네 아 42, 43등이었던거 같은데 오케이 완벽하게 졌다 이거 마지막 판 남준이 들어가 아깝네 더 하는거 보나 한번 더? 아 뭐야 안한사람 마지막 한번 해보는게 다음 천국이랑 자신이 없는데 어렵다잉 둘 다 레릭 우리팀 에이트들 자 그쪽팀 준비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남준이랑 누구에요 테디 남준 테디 마지막 판입니다 화이팅 나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지금 맘 편하게 아 오케이 편하게 할게 편하게 하는데 1등하는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아 다른거다 다른거다 어 뭐야 민감한데 민감한데 너무 빨라 이거 가면 되는거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괜찮은데? 밑에 돼있는데? 차라리 떨어지는게 나을수도 있어 그렇지 밀어져있는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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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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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났다 아 이거 너무 너무 비벼서 힘들다 이거 피하게 용백한 하위권인데? 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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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가 오케이 그대로 달려가 형님 올라 올라오세요 점프하면 안돼 오른쪽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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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지마 잡고 올라가 아 정구 안돼 안돼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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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다 할만하다 뛰어 뛰어 오 남준이 올라가 치고 올라가 하고있어 하고있어 레츠고 갈수있어 갈수있어 나이스 오케이 간다 오가 성공이야? 오케이 오케이 성공 둘 다 성공? 38등 이게 뭐라고 떨리냐? 입구앞에서 심장이 떨려 아 힘들었다 1라운드로 통과 못하는거 나랑 페이커 둘 개인적으로 페이커한테 좀 실망했어 레저하는 막대를 뭐라고? 아 너무 어려운데? 계속 뛰어야되네 표시하면 비면 어떻게 뛰어넘어요? 2야 2야 2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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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2 4 2 2 2 3 아 얘를 잡는다 이제 슬슬. 잡는다. 잡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점프. 왜 왜? 뭔 일인데? 야 우리 같이 웃자 뭔데? 빠르게 진입해서 여기서 점프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맞춰서 점프. 자 빼빼빼빼빼 바로 점프. 와. 그래서 맞춰서.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방금 웃겼다. 잘 굴러가네. 아 여기 다 붙었어. 나와 나와. 남준이 살았어. 남준이 너무 잘해. 남준이 너무 잘해. 나와. 미안해 미안해. 네 어머니 이제 빨리 준다. 너무 efforts. 너무 말이 너무 маг filed. gods아. 난 죽었어. 나중에 죽었고. 여기 가져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놓고. 에휴 끝난거중. 아, 아... 진짜 치유한 것 같습니다. 아 재밌었다. Quality 맡기 음성 fühldiant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짜 신기하게. 아, 진짜? 진짜?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짠다고? 이렇게 만들어줬네, 아까 신경이라더니. 자, 어떠셨어요?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에요.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한 4시간 봤나요? 어, PC방 느낌이에요. 막상 있어보니까 뭐, 다 똑같은 애들이네요, 뭐. 그쵸. 우리도 그렇고. 같은 동나이대 애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8살 차이나. 가끔씩,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다른 게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니, 그럼 롱만 잘하면 되지 뭐. 야, 롱을. 자, 우리 그러면 에포트부터 이제 T1분들을 좀. 그러니까, T1분들 아무 한반도 안 쓴. 니들이 계속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는 저기 에포트. 에포트분이 한. 아니, 우리 쪽은 오대가 안 되었어, 우리 팀은. 우리 블루트 쪽은 오대가 안 되었어. 아니, 열심히 했어, 우리 포트. 상호라고 합시다. 에포트 말고. 상호. 상호는 좀 과묵한 성격이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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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연예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인데,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진짜 좋다. 이렇게 환영이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정달아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분이 갑자기 다큐야. 오케이. 디스해도 돼요, 디스해도 돼요. 고개의 창동이. 분이 있게 해주록 한나. 엄청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 다들. 전에도 영광이었습니다. 또, 광탄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성. 더 얘기할게 있대. 얘기할게.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잘했는데? 야, 지민아. 와, 이건 진짜 팩트다.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지민아, 수치스럽다, 진짜. 잘한다. 진성이! 진성이! 진성? 아, 오늘 그리고 모든 게임을 거의 캐리하셨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잘하더라. 텐이가 오디오가 안 비어. 와, 계속 이야기해. 와, 잘해. 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야. 일단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되게 잘 보여주셔서. 재밌게 놀고 와서. 진짜 약간 끼쟁이. 끼쟁이! 오늘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오늘 아이돌들 열심히 불렀다고. 눈이, 눈이 너무 약간, 너무 끼를 부려. 내가 봤을 때 인싸력이 너무 높아. 인싸력 장난 아니야. 아, 됐습니다. 커즈와. 커즈. 우리 에이스. 커즈하인. 요즘. 오늘 되게 친근감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지민이 형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 Kalau. 사실. 게임은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한다. 게임 못하지만. seres node 2년 만에. 1993. 하루 König는 잘 챙기긴 한데. 같은데 guys, 뭐야. наши username. 잘했어. 응답이야.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달려라 방탄을 해 볼까요? 자, 누가 한번 달려라 해 볼까요? 그러면 시험분, 시험분이 여기 단장 누구야? 단장이라고 하나? 주장이라고 하나? 주장이라고 하나? 오케이, 페이크 박스. 아, 오케이. 달려라 외쳐주시면 돼요. 달려라! 기운이 있게, 기운이 있게. 달려라! 이러래, 이렇게. 자, 톤이 작업 애매했어. 달려라!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이상형 씨, 롤 할 때 텐션처럼 해주세요. 아니, T1 전체가 달려라 하고. 오케이, 그러다, 그러다.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얘기 좀 해주고 이제 T1께서 달려라 하면 방탄 하면. 오케이, 오케이. 너희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팀워크. 오늘 T1이랑 방탄 재밌게 게임했는데 앞으로도 T1과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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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